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메트로라는 신문사에서 셀트리온 관련돼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가장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외면당하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의료현장에 레케로나는 없었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고요. 메트로신문 이세경 기자께서 12월 26일 오늘 3시 23분에 출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항체 치료제 레케로나를 맞은 것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레케로나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심각합니다. 그렇죠? 지난 20일 기자의 70대인 가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레케로나를 맞았다. 4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레케로나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직까지도 여기서 레케로나 그런 건 모릅니다. 라는 답변이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도 뭐 지금 세트리온 투자자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얘기를 듣죠. 그렇죠? 이게 심각한 게 지금 병원과 보건소 어느 곳에서도 레케로나 라는 치료 옵션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문의도 쉽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재택치료제 전담병원에서는 조건이 까다로워 맞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 모르겠으니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레케로나를 맞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상인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성인 경증 환자여야 하며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나이가 51세 이상이거나 50세 이하 가운데 비만이나 기저질환자 그리고 CT상 폐렴 소견에 있는 확진자가 투여 대상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A씨와 같이 70대 이상이고 증상 발현 이후 이틀이 지난 경증 환자라면 레케로나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전담병원에서도 레케로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치료제를 투여하는 병원에서도 안내가 전혀 없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주사를 맞을 곳이 부족하다. 지금 서울에서는 강남 베드로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그리고 희망병원 세 곳에서 지금 레케로나를 투여할 수 있는데 이 세 곳 병원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하루 수용 인원은 많아야 다섯 명 안팎이다. 특히 주중에만 치료제를 맞을 수 있고 주말엔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제한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인력의 부족이다. 정부 관계자가 좀 이런 거를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이용도 자유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으로 이송이다. 레케로나를 맞기 위해 확진자가 자택에서 병원을 오가려면 전담병원에서 제공하는 앰뷸런스나 방역 택시등을 이용해야 한다. 자차 이용 등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확진자가 레케로나를 맞을 수 있는 병원을 예약했다 해도 이동순단을 구하지 못해 갈 수 없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자차를 이용을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운전을 해서 가서 레케로나를 맞고 다시 재택치료를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도 허용하고 확진자가 활보하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혼자 자차를 몰고 가는 것이 왜 위험한지 모르겠다며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 이동수단 제한까지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제한인 거죠. 경구용 치료제에만 허용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효과 좋은 국산 치료제를 한국 정부가 외면하며 유중증 사망자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구용 치료제는 1일 2회, 1회당 3알씩 5일간 총 10회, 30알을 복용해야 하며 가격은 700달러 수준인 반면 렉크로나는 1회 정맥주사만으로 효과가 3일 내에 나타나며 가격도 40만원 수준이다. 천은미 교수는 그동안 렉크로나의 공급이 충분히만 이루어졌어도 위중증자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천 교수는 몰루피라비르나 팍스로비드의 집에서 편히 복용할 수 있긴 하지만 간이 나쁘다거나 복용이 어렵고 부작용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며 렉크로나는 이미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 데다 1회의 주사만으로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렉크로나가 훨씬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경구용 화이자 치료제가 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된 셀트리온의 렉크로나가 더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